또 행사 보드 초록불 조심. 아래에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사람 없으면 일단 천천히 가도 돼요. 여기로 가도 돼요? 네.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자, 오른쪽. 이제 좀 들어오고, 라나스로 돌아오고, 내가 핸들 라나스로 돌아오고, 라나스로 잘 들어가네.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 블록이 되지? 네, 불용되지마. 네, 불용되지마. 브레이크 발언지고, 좌우 확인하고, 왼쪽, 왼쪽, 엑셀 설정. 엑셀 설정. 여기만 해도 좋은 위치가. 집을 이사를 가, 일로. 원래 여기 집에 있어야 돼서, 괜히. 여기가 더 나아. 저기 너무 힘들어. 여기 85만 달려가지고, 모아왔어요. 여기 5층이 있었어요. 무책값 뺏기고. 집이 좋아하네, 비싸가지고. 천천히, 발 브레이크 건지고. 오른쪽 자전거 안오죠? 네, 오른쪽도 없이. 돌리면서. 돌려. 돌려. 좀 더 빨리 걸렸어야 돼. 돌려. 돌려야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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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여기 사람치면 벌금 들잖아. 웬만하면 이쪽으로 안다녀야 되겠는데. 아, 난코스네. 이 어린이 유치원에 있어요. 난감하네. 진짜... 그걸로 말해. 그걸로 말해.